2라운드 1매치 완벽 5 Before starting uted 5 게요 5 च 2 5 7 9 7 정말 큰 대두부처럼 그렇네 등공 백핸드 포핸드 전환 기라 점차 권아현 권아현이 서비스합니다 각도블래놓구요 빙공간 아 네트에 두번 면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공격을 펼쳐줄지 서비스도 많이 하구요 서비스 공격을 굉장히 많이 시도합니다 김민정 김민정 블럭 좋습니다 직선 서비스 아 백핸드 벌렸습니다 권아현 날카롭게 영타 두번째 게임 돌입합니다 권아현 서비스 기습 서비스 기습 서비스 파워와 빠르기였습니다 그렇죠 탑스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긴 공간을 뚫어내면서 한 포인트 추가 백핸드 패스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백핸드 등공 탑스피 공격을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마지막까지 서비스 변화가 많은 서브였습니다 포엔타스피 준비가 느려요 공격이 대기합니다 탑스피 공격이 상대방 IgM 공격이 휘 Zech 어... 지금 실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. 행운의 한 점차 3구 준비 공유의 박수를 받았습니다. 백핸드 김민정 이현타 득점 매치포인트 매치포인트 서비스듣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급해요. 현장 2구 넘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